예배 후에 새가족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이 오후 1시 회의실에 서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주일학교 어와나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성가 칸타타 연습이 10월 10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운타운, 비벌턴 그리고 레거스위고 지역을 차량으로 봉사하실 분을 두 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임 및 각종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